좋은 아침입니다.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갑인 날입니다. 간여 지동의 날이죠. 그래서 배신과 이런 거 또 도박성 있는 거 그 다음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갑인은 기이를 좋아하죠. 각기 앞둑니다. 기묘, 기사, 기미, 기의, 기추기를 좋아하죠. 성품이 아주 온호하고 원만한 사람들이고 총맹하고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복권번호 3자, 8자입니다. 푸른 옷을 입고 가시고 저 동쪽으로 가보세요. 자, 범띠는 뭡니까? 말띠를 만나 좋아하고 개띠 좋아하죠. 돼지띠 좋아하죠. 그러나 닭디를 싫어하고 소띠 싫어하고 원숭이띠를 싫어합니다. 자, 갑인은 무토하고 안 맞죠? 무갑충입니다. 그죠? 무인, 무진, 무호, 무심, 무술, 무자이라고 맞지 않고 오늘 태어난 사람들의 유통업, 서비스업, 교수, 강사, 제조업, 숙박, 임대업, 그죠? 이런 거죠. 건설업, 전기업 이런 게 좋겠죠. 자, 오늘 태어나서 건강한 건 배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합병 조심해야 되고 위장병, 신경통, 외도, 어부증, 저증, 불면증, 공황장애가 많습니다. 탄모도 많죠? 자, 오늘 또 띠벨 운세 들어가 볼까요? 띠벨 운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갑인 날입니다. 갑인 날에 짓띠 볼까요? 짓띠 하하,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운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초혼이든 재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애운 좋습니다. 결혼은 좋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아요. 우정은 또 좋아요. 건강도 좋습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용 소득이 가득하네. 그죠? 오늘 소개팅이 있고요.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사행통이 되는 그런 날이라서 금전은 좋죠. 사업 좋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여행은, 우정은 다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아요.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도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연애운 좋습니다. 괴로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아요. 건강도 좋고요. 그죠? 우정은 또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돈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 좋고 금전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아요. 건강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오늘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는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좋은 날이고요. 그래서 연애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아요.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고요. 그 다음 우정은 또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는 소득이 가득하네요. 그래서 사업운이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죠. 건강 좋습니다. 사업, 금전 다 좋죠. 우정은 또 좋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아요. 그러나 연애운과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닭띠 볼까요? 오늘 소개팅이 있네요. 밥맛이 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마살이 돌았죠.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우정은 또 다 좋죠. 그래서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도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도 오늘 불타는 날이 되겠네요. 밥맛이 나가는 날이 되어서 낮에는 꿀꿀했는데 밤에 나가니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다시 좋아지고 결혼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이 다시 좋아지는 금전이 좋아지는 오전에는 좀 조심하세요. 개띠 볼까요? 개띠도 오늘 만남이 만났는데 좀 꿀벅실래에 이별이 있네. 그래서 약간의 구웠을 수가 있고 약간의 낙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좋죠. 금전은 좋죠. 사업은 좋고요. 매매운, 이사운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죠. 우정은 또 좋습니다. 돼지띠 볼까요? 대띠도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는 여인들이 좋은 날이네요. 그렇죠?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만사, 행통이 되는 그런 돼지띠이면 되겠네요.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